덴티움 요소 좋죠? 치과 관련 중 홀딩이죠 덴티움 자 얼마에 들어갔어요 덴티움이요 얼마에 들어갔습니까? 42,000원이요 42,000원 홀딩이요 더 갖고 가셔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거 이 청구점 이거 다 뚫어야 돼요 45,000원 뚫어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홀딩 하시죠 자 뚫으면 45,0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자구요 일단 45,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45,000원 가면 꼭 물어보세요 아직 더 가셔야 됩니다 덴티움 호텔실라 컨택트주죠 코로나 피해주죠 시진핑에 온다는 이런 호재로 퇴마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컨택트주가 코로나 2단계가 또 나오면서 힘이 없죠 현재 자리에서 좀 쳐줘야 되는데 못 쳐주는 이유는 실적이 안 빠져주는 거래 첫째 중요한 건 실적이 좋다 나쁘다 신라호텔 뭐 봐봐야 쏙 자산대비 약 200% 프로 및 붙었어요 3조 2천억짜리 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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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하죠 안 봐도 적자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적자 회사를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은 이런 대형 회사들은 실적을 보고 싸우세요 선사나님 7만 5천원 짧게 보고 싸워 손절가 여기 잡아 손절가 8만원 이 앞에 정보 좀 뚫어 어? 이 8만 4천 5백원은 힘있게 뚫어 대신에 여기서 뚫을 때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두 방 정도는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두 방 쳐 두 방 치우는 매도요 아셨죠? 자! 오늘은 방송 예외까지만 하고요 하나생명 아이 뭘 또 또 꺼내 김민구님이 끝내려고 그랬는데 나도 좀 쉬자 마지막에 예외 그만해 하나생명 하나만 해 하나생명 뭐 굴 것도 없어 굴고 가야 되겠죠 하나생명 한화죠 한화 하나가 한화 그죠? 홀딩 뭐 단기간 수익 보실까요? 중장기로 보실게요? 뭐 근래에 들어가셨네 단기간 수익 보실까요? 아니면 중장기로 보실까요? 그냥 중장기로 보실까요? 그냥 중장기로 그냥 그냥 들고 가세요 한창 봐야 돼요 뭐 내려오도 말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요 또 가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세요 어? 단기적으로 싸울, 싸울 종목이 아니에요 늦게 들어가셨네요 김민구님은 네, 골딩이에요 갖고 가세요 떨어지도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갖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